3만원 다 어디갔대요? 3만원 다 어디갔대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요주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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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을 수 없더라구요 여기 앉으셔야죠 다윈 선생님이 너희 원망이 있어 아무것도 안해줬다고 이런 서프라이즈가 있었대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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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상반밖에 없죠 네! 감동이야 얘들아! 진짜 잘했어! 이쁘다 이거 언제 다 했어? 저희만의 특화가 말도 없는거에요! 양호사기도 없어가지고 야쌤이 걱정되는건 여기 디지털을 잘하고 가야된다? 어렵게 울렸다? 자 하나 둘 셋! 오늘 소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 감동이에요 애들 핵기부가 미쳐요 진짜 감동이에요 브랜드가 이런 것 같다 girl 눈빛이 가능한 것 같아 터쳐! 쟈이도 내 가위바위라 하나 둘 셋! 오해! 끝! 해물 mad ¿Qué está pasando? ¿Qué estoy sintiendo? Que así de violento yo me enamoré ¿Qué está pasando? ¿Qué estoy sintiendo? Que así de violento yo me enamoré Que así de violento yo me enamoré Royce y esa carita, baby Que así de violento yo me enamoré